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보카도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바로 아보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다양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건강들어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신체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아보카도는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눈 건강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방지하고 눈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비타민 B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역할을 하며 칼륨은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활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비타민 K, 비타민 C, 엽산, 마그네슘 등이 포함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부포와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신경계를 지원하는 비타민, 이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배변활동을 조절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알레르기 반응에 따라 관문반응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눈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섭취량과 조화로운 식단 속에 포함시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보카도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말씀드릴게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아보카도의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먹으면 피부 발진,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아보카도는 특정 약물들, 특히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드는 라이츠 센시타이진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아보카도를 먹으면 피부가 더 민감해져서 태양, 붓에 대한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아보카도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K가 있어 혈액 응고를 도와주지만 비타민K가 과다하게 섭취되면 혈액 응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이 아보카도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타민K 수치가 과도하게 증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고혈압 환자는 아보카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함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로리로 인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보카도는 많은 건강 이점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